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어? 어? 난 난 난 네가 좋아 너도 네가 줬니? 지금 말하려 7월인데 7월 4시 아 저 어? 뭐해? 받아줄래? 아냐 아냐 너무 틀렸습니다. 시크릿! 뭐뭐? 다 뻥이야. 다음 분은 다 뻥이라고 불렸냐? 학생, 저 메신저 회사가 미쳤어? 다 뻥이다 그렇게? 시크릿! 학생, 그 정신 좀 차려! 깨물어버리고 싶어. 깨물어버리고 싶어? 어? 깨물어버리고 싶어.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깨물어버리고 싶어. 비슷한데 미스트! 미스트! 아까입니다. 미스트! 미스트! 널 깨물어 주고 싶어. 그래. 좀 더 어울리겠습니까? 뭘? 널 깨물어버리고 싶어. 징그렇게. 내가. 조상모씨보다 더 멋져. 아니 이게 점점 퀴즈대회가 왜곡이 되고 있어요. 뭐 송대모산 하지 않나. 야 이거. 아 그만. 그래도 좀.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. 아. 예. 떨고 계시나요? 널 깨물어 주고 싶어. 널 깨물어 주고 싶어. 깨물어. 널 깨물어 주고 싶어. 어? 미스트! 정답입니다. 사실 우리가 다 맞춰놓고 이걸 위해서라면 쉽게 가져옵니다. 자 형성이雪을 깨물어 죽어야겠어요. 네. 널 깨물어 주고 싶어. 자. 그럼 다음에 mate unas 크롭 여러분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